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저희 엄마도 제가 키우는거 보고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 이 사육장이랑 그 다음에 호스필드 육지거북이 두마리를 선물해 드렸어요 아직은 베이비라서 이 사육장으로 쓰고 엄마한테는 사육 정보는 잘 알려줬어요 두마리 다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제가 밥 먹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주 잘 먹어요 지금은 온역을 시켜주고 있어요 예 똥 쌌네요 초록색깔 채소만 먹다보니 이제 지루하지 않게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우리 엉금이 하루일과 입니다 뭐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númerohower bun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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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먹여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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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